오늘 할 게임 플라스틱 rpg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행운 얘네들 잡다가 끝난거 같은데 맞나? 얘네들 생각보다 경험치도 되는데 골드도 줘 심지어 생각보다 단순해 얘네들 그리고 이게 맵이 좁아가지고 몰이 사냥하기가 생각보다 편안하더라구 그리고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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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센트로 스펀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쪼그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2로가다라고 하고 있는거긴 한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여기서 25렙까지 한번 올려볼께요 애들이 내 무빙에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배오리.. 배오리 무빙 어.. 근데 투표를 주기만 해도 애들이 알아서 따라오거든 됐다.. 아직은 아니네 나중에 뭐 여기 와야되는거라도 있나? 와야될 이유는 딱히 없는거 같은데 뭐지? 이벤트 같은건가? 아니면은 뭐 히든? 아이템을 주나? 근데 피가.. 어 피가.. 어? 피가.. 뭐야 너.. 우와 뭐야 저거 보수가 되면 나도 저런거.. 어? 획득할 수 있나 혹시? 아야될 범? 돌아와? 스타트 써가지고 가야지 그래도 레벨업은 낮게 어렵지 않네요 두단호 다행이다 이애! 저렇게 하는건가봐 아 저기 스푼 확률이 빠르니까 저렇게 사냥할 수도 있겠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저사람 레벨 근데 빨리 올라가진 않은데? 그럼 제가 조금 조금씩 100 200 이렇게 올라가긴한다 자 됐다 이제 다음에 가봅시다 수업 키카드 들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? 도적들이 뭔가를 갖추고 있나봐 주는건 알겠지 어 잠깐만 아 회오리 그 전술 가야되나? 금주머니를 줬네 웬 금주머니야? 아우 이걸 쓰길만한 데가 있냐 다시 고우 컷 아 없네 너네들 따라와 어? 또 뭐 줬는데? 이거다 공조개검 와아 아 이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지 침칫한 도전 솔로랜드 아 뭔가 맞네요 내가 먼저 어 됐다 아직 뭐 나온게 아악 10p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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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는 40ml인거 같은데 얘네들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거야 1%로 그냥 검같은거 나올거 같은데 무참 다 사냥해줍시다 칼놈에서 그냥 일반애들 싸우면 되겠지 mit 오 야야야야야야! 너무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8pg 오 야야야야 이건 흩흩 다시가 다시 여기서 40렙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40렙까지 올릴 수 있을까? 그리고 얘네들이 떨어뜨린 그 1%짜리 무기 놀 수 있으려나? 1%짜리랑 12.5%짜리가 뭔지 모르겠어 금복다리랑 검 얘네들은 나왔으니까 알겠거든 일반 도적한테는 뭐 떨어뜨릴 아이템이 없는데 얘네들한테도 또 뭐가 나온단 말이지 1%로? 어? 다 써먹어 얘네들도 분명히 숨겨져 있는 데가 있을텐데 보스만 모아두거나 그런 데가 원래 있어야 정상인데 여긴 없어 특별하게 승교실 뭐 비밀의 물? 그런거라도 있니 혹시? 뭐야 저거 머리가 지금 뭐하는거야 저거 이거 캔멘트 다 안나오나? 뭐야 이거 어? 약간 진짜 봐 파워 자장 차장? 드로 뭘 드로 간다는거야? 내놔봐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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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뺏겼다 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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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나도 있나 저거? 없을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맵에 뭔가 나와있지도 않거든 한번 볼까? 근데 저거 도라이버같은거 뭐야? 일단은 여기 사밍하자 아 뭐야 나랑 똑같은거 있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오직은 탑에서 아까 포탄론에서 얻은건 뭐야 장착하고 장착하고 가줍시다 가줍시다 어 뭐야 하나 나왔다 큰 단지니까 와 이게 전설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 이제 해보고 싶은게 가능해졌거든 됐다 우와 우와 이게 바로 오토 와 드디어 오토를 돌려보네 얘가 스폰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돼 경험치도 생각보다 많이 주거든 왜일까 경험치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까 넌 나랑 다르다고 요컴 자체가 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야겠다 오케 근데 이거 왜 둔걸까 드롭률도 되게 안 좋은거 같은데 뭔가 거미라도 주는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거라도 있나 아 얘는 그냥 안 반짝이니까 얘로 해야겠다 얘는 반짝이야 아 봐봐야 벌써 40렙? 못참겠지 자 40렙 존인 얼음산 가볼게요 드롭이 없네 얘네들 어 쟤는 구매할 수가 있잖아 키파드는 이미 구매했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요거죠 근데 148 최대 팔려면 25,000원짜리가 필요한데 그런거 살 돈 없어 난 25,000원짜리가 있나 한번 보자 아니 팔아 아 내 검중에 할만한게 있니? 할만한게 없다 그럼 스폰가서 그냥 그거 하는게 낫겠다 오토 돌려놓는게 나을듯? 역시 자 이제 행운의 반 가서 드롭 패스가 뭐 감소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가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레벨업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최소 한 15레벨? 25레벨에서 요 큰 단디껌 1%짜리 없고 여기서 이제 노가다 하면은 레벨업 올리기에는 쉽겠네 네 저 고수도 여기서 노가다를 하네요 역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할게 없는데 나 이제? 돈도 쭉쭉 벌리고 경험치도 쭉쭉 벌리고 죽을 이겨먹고 한방컨나서 속도도 빠르고 이만큼 치적이 장초가 없는데? 그리고 내가 원래 레벨업이 증가하면은 주는 경험치 양이 적어야 정당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뭐 레벨업을 하든 말든 내가 강해지는 말든 주는 경험치 양은 되게 많이 줘가지고 성장하기가 빠르네요 1 빼서 먹네 여기 입고 먹으면 됐어 이렇게 50레벨 아 뭐야 어차피 여기로 오는 거나? 스푼 순간이동 쓰면 되겠다 저쪽 갈등 그 다음 맵이 어 키카드 화산이거든요 화산 키카드 하긴 워컴을 사볼까? 잠깐 다음꺼 3만원인데 저 정도라고? 3만원 그냥 벌자? 카드 있고 그럼 5천원만 더 모으면 된다는 거잖아 4만원 아 근데 확률이 극한이긴 하나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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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천원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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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해서 보림산을 가준 다음에 여기 이제 검 구매 상인한테 이 통지옥검을 쩔게요 지옥검을 샀구요 이거는 450에 680 데미지가 쩐다 데미지가 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주변에 보스 같은거 안나왔지 아 보스 같은거 안나온거 같네요 도시가 자 이제 남은거 뭐다? 노가다다 노가다로 갑시다 여기 타워키가 있어야 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타워키는 못 얻었거든 다른건 있어도 저건 또 뭘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한데 이래도 되는거 맞냐 진짜 아 근데 저 시스템몰 저거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검 얻을때마다 알림이 뜨네요 저게 뭐 게임을 나갔다 뭐 들어왔다 그거까지도 다 뜨고 글로벌 글로벌 칼 글로벌 아니 신화 글로벌 칼이 잠resses 잠깐만 천만 five 1666 reel 잠깐만 얼마나 칼 chia 이것저것 검 얻는건 거의 불가능 이라 봐도 되겠니 이제 좀 느려지네요 골드 모을 땐 저기서 모아야겠다 지금 골드는 똑같아서 자 이제 그 다음 거 오름산 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레벨업을 좀 해야겠지? 이게 바로 템빨이다 그냥 끝날까? 오늘 이렇게 플라스틱 알패지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프리맨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